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소년 채널 신창환입니다. 일주일에 이제 한번 방송이라서 방송이 1시간 동안 계속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이제 그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면서 이틀 할 거 하루 만에 다 합니다. 하니까 30분 전후에 2, 3분 쉬었다가 또 30분 하는 걸로 두 타임으로 나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이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3,300원이에요. 9,900원에서 3,300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렸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초보, 중국, 고국 한몫이 다 볼 수 있는 MACD를 1시간씩 해놨어요. 1시간씩.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 꼭 해라. 자 오늘부터 11일 평입니다. 11일 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일 평하고 상관된 거 가장 기초부터 하겠습니다. 11일 평 지표 응용인데 11일 평은 스토게스틱, OBV, 전환선, 선행수 배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된 오늘 스토게스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일 평 이렇게 있으면 11일 평이 여러분들이 21일 평, 11일 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이 61일 평, 61일 평 매매를 계속 했습니다. 61일 평 계속 매매를 계속 했는데 61일 평 매매, 그 다음에 21일 평.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이제 61일 평, 21일 평 수익이 좋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1일 평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11일 평 매매 하는데 11일 평 매매의 가장 기본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점은 우리가 이제 11일 평은 여러분 이게 저항이다 지지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11일 신고가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에 지금 주가가 11일 신고가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트입니다. 그래서 11일 평, 그러면 내가 주가가 11일 평 위로 이제 주식을 사더라도 11일 평 위에 주식 살 때 11일 신고가를 사야 돼요. 그 신고가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그게 숙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토게틱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표추가 스토게틱, 당연히 스토게틱을 말하면 기본적으로 스토게틱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슬로우인데 여러분들이 스토게틱 슬로우예요. 슬로우입니다. 슬로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토게틱이 11일 신고가, 11일 신고가를 냈을 때 이제 스토게틱이 이제 당연히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겠죠. 그죠? 어, 나야 되겠습니다. 그 주식 여기 보시면 그 스토게틱이 여기 스토게틱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스토게틱은 11일 평하고 21일 평하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토게틱, 이 스토게틱은 K와 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어, 스토게틱이 이제 이게 우리가 첫째 이제 11일 평 위로 올라갈지 안 갈지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제 스토게틱이 11일 평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스토게틱이 어, 영선을 심체이탈. 심체이탈하면은 스토게틱이 11일 평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토게틱이 11일 평 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1일 평 주가를 그러면 이제 반대로 11일 평 주가입니다. 내가 이 평을 11일 평 위로 주가가 올라갔다. 내가 이 주식을 사도 되느냐 안 사도 되느냐 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민할 때 이 스토게틱 K죠. 스토게틱이 두 종류 있습니다. 이 K가 어, K가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토게틱이 K로만 쓰셔야 됩니다. 스토케스틱, 스토케스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토게틱이 어, 그러니까 스토게틱, 보통 이제 여러분 보는 스토게틱 슬로우가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보다도 스토게틱 하나를 쓰셔도 괜찮아요. 하나 쓰는 게 영 좋습니다. 하나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토게틱이 영선 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침체 이탈 올라갈 때, 그러면 과열은 어떻습니까? 과열. 과열은 어떻게요? 여기 보시면, 이때는 아니지만 이때가 이제 과열 침체 이탈이죠. 침체 이탈. 침체 이탈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면 여러분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뭐 나오느냐 하면, 여기 시민이 평 위로 올라가는데 스토게틱이 과열 진입이 안 온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 쏘김수입니다. 쏘김수. 쏘김수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쏘김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열 이탈. 과열 이탈은 뭐다고요? 십일이평 이탈. 침체 이탈은 십일이평 위로 올라간다. 이걸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거의 스토게틱은요. 동행성 차트예요. 동행성 차트. 이거를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스토게틱이 여기 굉장히 이제 여기 침체. 내가 십일이평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십일이평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거를 스토게틱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십일이평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일이평 위로 올라갔을 때는,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과열 진입이 나와야 돼요. 과열 진입. 그러니까 십일이평 위로 올라갔다. 과열 진입 올라가면 이건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과열 진입 안 가면 이건 뭐라고요? 가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일이평 위로 올라갔어. 십일이평 위로 올라갔는데, 스토게틱이 과열 진입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십일이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십일이평 위로 올라가면 사고 밑으로 내려가고 판다. 아니에요. 쏘김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이깁니다. 쏘김수 때문에. 쏘김수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전자 보면, 아침에 십일이평 위로 올라가죠. 가짜에요. 가짜. 이것도 가짜에요. 이 두 개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이거는 뭡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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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여기죠.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2번과 4번은 오리지날입니다. 오리지날이에요. 제가 이 방송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왜 위험하냐. 내 방송을 듣는 순간에 다른 방송이 직격탄을 맞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쉬쉬쉬 하면서 개인들 등치는 그런 방송을 하게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언젠가는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배청산 해야 됩니다. 그 사이 실적비, 실적비, 저평가, 쌍거리 매수, 눌림목 매수, 전년비 실적비 좋은 거, 요거 네 가지 갖고, 여러분을 얼마 사기를 쳤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토게이팅을, 여러분께서 그,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약국에 약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약이, 그 약이, 정확히 어디에 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11의 평을 갖고 스토게이팅을, 자, 내가 11의 평 위로 올라가면 스토게이팅이 어떻게 된다고요? 과열 진입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건 뭐다? 가짜다. 가짜. 자, 여러분 종목 좀 올려보실래요? 몇 개? 자, 궁금한 종목 좀 올려보세요. 궁금한 종목 좀 올려보시면, 이게 얼만큼 잘 맞나를 보셔야 돼요? 스토게이팅은 거의 동행성입니다. 오차가 거의 없어요. 자, 02, 80, 50. 이거 보시면, 자, 이거 뭐예요? 11의 평 위에. 이거 오리지널이죠?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여기 뭡니까? 이거 오리지널이죠? 자, 이 오리지널입니다. 이 오리지널이죠? 이거 뭐예요? 이거 전부 다 가리지널이었습니다. 이거 전부 가리지널이었어요. 이거 뭡니까 전부? 이거 가리지널이었습니다. 오리지널은, 실제로 오리지널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리지널. 11의 평의 침체이탈. 여기 오리지널. 여기 오리지널. 여기 오리지널. 여기 오리지널이죠. 여기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침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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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리지널입니다. 여기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11의 평은 내가 사서 주식을. 사기는 잘 사서. 사서 늦어도 7일 내로 9일 신고가를 못 낸다. 9일 신고가가 왜 9일 신고가입니까? 한 개 빼면 11의 평 상세이죠. 11 신고가를 못 내면 과열 진입이 안 들어가요. 과열 진입이 안 들어가면 바로 쳐버려야 됩니다. 바로. 바로 쳐야 돼요. 좀 어렵죠. 여러분. 이 평이 61의 평 매매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21의 평 매매가 쉽고. 그 다음에 11의 평 매매.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내가. 자. 스토게이팅 매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모르는 사람은 스토게이팅 골든크로스의 주식을 사라. 대드크로스에서 주식을 사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스토게이팅은 11의 평과 5의 평의 골든크로스와 대드크로스입니다. 거의. 거의 골든크로스와 대드크로스를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의 평과 5의 평의 골든크로스 대드크로스가. 이게 오리지널인지. 내가 11의 평 골든크로스 났을 때. 이게 오리지널인지 가린이란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밑에 스토게이팅이 골든크로스면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결론은 뭡니까. 믿어도 신뢰가 있다 이 말이죠. 신뢰가 있다. 반대로 대드크로스 나면 뭡니까. 대드크로스. 대드크로스 나면 진짜 오리지널 대드크로스입니다. 이게 오차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5의 평과 11의 평이 더. 5의 평과 11의 평의 신뢰도가 높느냐. 스토게이팅 슬로가 신뢰도가 더 높느냐. 스토게이팅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어렵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중급 이상 합니다. 초급분들은 앞에 거를 보시고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시고 오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니까 이제 하루 딱 지나면 알거든요. 하루 딱 지나면 저 유튜브가 12,000에 접속해요. 12,000에 접속하면 전에는 6,000에서 7,000명이 중급 이상인데 지금은 8,000에서 1,000명이 중급 이상이에요. 수치는 아니요. 20대 80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기본 수치 쓰세요. 스토게이팅 기본 수치. 이거 지금 진도가 빡빡하게 나가야 됩니다. 기본 수치 쓰시면 됩니다. 기본 수치. 기본 수치 쓰시면 2대 8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토게이팅을 다 쓰지 말았겠죠. 스토게이팅이 두 개가 있어요. 보면. 스토게이팅 보면 보통 우리가 스토게이팅이라는 것은 스토게이팅 슬로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토게이팅이라는 것은 스토게이팅 슬로우에요. 스토게이팅 퍼스트는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11,2평이 오리지날이냐 가리지날이냐 이 말이 뭐냐면 11,2평 위에 올라갔을 때 이 갠들이 11,2평을 지지할지 안할지 구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11,2평 매매 여러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하면 힘들어요. 11,2평 매매 대충 해도 됩니다. 왜? 11,2평 위에 올라가가 MACD 영선 위에 붉은 구름 사면 돼요. 21,2평 매매 후행 스페인이 볼륨점인데 상단 위에 관통하면서 서행 스페인으로 올라가면 사도 됩니다. 근데 11,2평 매매는 쉽지 않아요. 왜 안 쉽냐면 내가 여러분께 우리 키움증권 상위 0.1% 수익자가 61,2평 신고가 매매 한다. 여러분도 해라 안 해요. 안 해요. 왜? 61,2평 매매 주가가 61,2평 다일 때쯤 되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21,2평 매매 여러분 주가가 21,2평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쉽게 못 사요. 안 사더라고. 근데 11,2평은 산다고 사요. 사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11,2평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주가가 11,2평에 지지가 될지 안 될지 구별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스토게틱 슬로우부터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부터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가 11,2평 위로 올라갔을 때 11,2평 위로 올라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죠? 자 여러분이 그 사이 아는 5,1,1 골든크로스보다 이 스토케스틱 매매가 더 정확해요. 당연합니다. 61,2평의 수익이 1등입니다. 2,2,2,2,3,3,2,1,2평의 매매입니다. 5,1,2평은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매스 포인트 잡는 거예요. 알아도 실천 안 되는 분은 그런 분들 대표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강의 들어도 안 된다 하는 분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 왜 안 됐냐면 그런 분들 컴퓨터 보면요 보조지표를 다 떼아놨습니다. 다 지우고 한 개씩 사용하세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 스토케스틱으로 11,2평 위로 올라갔을 때 11,2평 위로 올라갔을 때 오리지널이냐 가리지널이냐 이거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11,2평이 내가 11,2평 위로 올라갔어 자, 종목 아무개나 한번 봅시다. 자, 내가 LG어학을 볼게요. LG어학 LG어학이 11,2평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 침체 이탈이다 이렇게 침체 이탈 했죠? 그러면 이탈 했으면 이게 오리지널이다 가리지널이다 오리지널이다 가리지널이다 오리지널이다 가리지널이다 오리지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뭡겠습니까? 11 신고가 가면 자, 스토케틱 침체가 뭐예요? 스토케틱 과열 진입은 10일에 신고가 나면 9일에서 10일에 신고가 나면은 과열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 9일에 9일이나 10일 신작가가 나면 침체 진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요 침체제 이탈 분할 매수는 가능합니다 과열 진입을 사야되고요 일단 뭐 그까지 진도 나가지 마시고 진도를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스토케틱 이거 여러분 그 사이 61일 평매매 거의 두 달 했습니다 21일 평매매 세 달 했어요 11일 평매매 최소 세 달을 내야 돼요 그만큼 이게 잘못하면 잘못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이 많은 분들이 압니다 11일 평매매 5일이 평매매 21일 평매매 61일 평매매 안 되는 이유가 그 구조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조 자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했겠죠 2평매매의 첫 번째 룰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 넣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11일 평매매 11일 평 아래는 봐야 된다 보지 마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보지 마라 2평매매는 아래에 있는 거 안 쳐다보는 거예요 61일 평매매 61일 앞에 아래 안 쳐다보는 거야 21일 평매매 21일 앞에 안 쳐다봐 11일 평매매 밑에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11일 평균 다였을 때 이 11일 평균 위로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안다고요 스토게스틱 슬로우의 K로 안다 이 말입니다 속 시원합니 곱바들 11, 자 5, 9, 6, 0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뭡니까 오리지날 이거 오리지날이단 말이야 이거 오리지날 자 9일의 고가 진입 이거 정석죠 정석 정석 프로에요 정석 프로에요 스토게스틱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어하니까 밑에 보조 슬로우를 꼽아놓은 거예요 보조 슬로우를 보조 슬로우를 꼽아놓은 거라고 보조 슬로우를 원래요 이 스토게스틱 K만 쓰면 더 신뢰도가 더 영 높습니다 여러분 영 높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1위평 매매를 여러분 나 청석님 나는 다른 간이 적어가지고 나 60위평 매매를 못하겠다 그러면 11위평 매매하는데 11위평 매매의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자 매수는 어디입니까 내가 캤죠 여러분 매수 제일 좋은 요건 앞에 나중에 되면 이제 매수가 이 침체 진입 이탈에서 매수하는 경우와 또 과열 진입 매수하는 거 요건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까짓 진도는 바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일단 11위평에서 올라섰을 때 11위평이 올라섰을 때 오리지날이냐 가리지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오리지날이냐 가리지날이냐 그리고 11위탈할 때 11위탈할 때 오리지날이냐 가리지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께서 모르고 하시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리지날 이게 손절 잘라야 되죠 여기 여기 잘라야 됩니다 자 침체 진입 안 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11위 신저가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자 요 때가 뭡니까 11위 신고가가 났다는 거죠 내가 11위 신고가 때 주식을 샀까 말까 11위 신고가 때 내가 주식이 11위 신고가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때가 11위 신고가에요 요게 여기 11위 신고가거든요 11위 신고가인데 스토기틱이 과열 안 들어갔다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숱게 안 당합니다 숱게 안 당해요 어 제가 그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에 MNCD를 초급 중급 고급들이 다 만족할 수 있게 녹화를 60분짜리를 해놨어요 꼭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 방금 한게 볼게요 106240요 106240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오리지날입니다 오리지날 오리지날 오리지날이죠 요거 오리지날입니다 오리지날은 빠져도 자 오리지날입니다 오리지날 오리지날은 어떻게 눌림을 오리지날인데 이 눌림을 줘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굉장하게 냉철하게 좀 봐주셔야 된다 이거를 냉철하게 안 봐주면 절대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221840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탈이죠 이탈 지금 안 올라가죠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차 드네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죠 안 돼 사면 안 돼요 이탈 한번 나오면 왜 그러냐 이거 나중에 다 알려드립니다 이거 언제 사야 돼요 과열 진입될 때 사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여기 희한한 여기 11 신고가인데 안 올라갔다 이 말은 뭡니까 속임수도 되고 여기에 뭐가 매물이 많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자산도 키우고 키움증권에서 쉽고 편하게 투자하고 투자 지원금 22만원 받고 신년 투자 목표 설계하고 아메리카노 받고 친구에게 신년 이벤트 알리고 신라우텔 식사권도 받으세요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되오니 유의하세요